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빛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고열을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들도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영국의 말을 더듬고 집중력이 약해 공부를 못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사춘기가 되어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한 꿈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책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집중력을 길렀고 말 더듬는 습관도 극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군인이 되기 위해 육군사관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두 번이나 떨어졌어요 세 번째 합격을 하고 무사히 졸업을 맡고 장교가 된 그는 중요한 전쟁터에 투입이 되었지만은 작전의 실패로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포로 감옥소에서 다시 탈출을 해 본국으로 돌아왔고 이 과정을 통해서 실패자가 아니라 전쟁의 영웅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치인이 되어 수상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고 히틀러에 맞서서 불리했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 사람이 남겨놓은 유명한 명연설에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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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명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싸우다 지면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은 스스로 무릎을 꿇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유명한 명언을 남겨는 웬스턴 철치의 얘기입니다 악과 싸워 질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섭시지요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반드시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욕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리라 인생은 싸움이요 전쟁이요 전투라고 했습니다 학교 입시도 전쟁입니다 출퇴근 시간도 전쟁입니다 취업 전쟁도 전쟁입니다 요새 보면은 식당도 자리가 없고 비행기에도 자리가 없고 심지어는 골프장에도 자리가 없답니다 모든 게 다 전쟁이고 싸움이고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세상 사리가 다 싸움입니다 더욱이 성도들은 세속과 싸워야 하고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고 해서 세상에 불의와 싸움이 없는 사람은 일찍 이 세상에 없었던 자라고 시성의 단태가 경멸하게 한 얘기입니다 강적 악마들은 우리 성도들이 안팎에서 쓰러질 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다고 해요 배고파서 울고 위협하기 위해서 울고 매일 백병전으로 혹은 육탄전으로 계속해서 싸움을 거듭해야 됩니다 좋은 시작은 반분의 승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백전노장격인 베도르가 체험해서 가르쳐준 승리의 3대 원칙이 있습니다 그 3대 원칙이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 베도르, 사도 베도르가 얘기한 3대 원칙이요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은 전 지금 구약성경을 보고 있는데 다 전쟁이요 유목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가 없기 때문에 이리저리 도로 댕기다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고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은 자기네들은 멸망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자기들이 싸우는 싸움을 성전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싸움이라고 해서 가는 곳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점승까지 다 잡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승리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더글러스 메카다 장군은 자유를 보존하는 무기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펜과 칼이라고 했어요 검 그래서 펜은 평화 시의 무기고 검은 전쟁 시의 무기라고 했습니다 한 번 뽑은 검은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패전한다고 했죠 한국 전쟁의 실책이 여기에 있다고 메카다 장군이 한 얘기입니다 더구나 그것이 마귀들을 멸하는 우상을 파괴하는 성전이라면 더욱 승리해야 됩니다 마귀는 조금만 틈만 나더라도 우리를 교활하게 잔인하게 습격해 오기 때문에 바울사도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은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끝장을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와 6장 21절에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소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라고 했습니다 금년 한 해 모든 염려를 죽게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첫 번째 승리의 비결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걱정과 근심은 몸에 독이 된다고 그랬죠 신앙의 힘을 약화시킵니다 미국에 가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백화점에 가보시면 제이씨이 펜이라고 하는 큰 백화점이 있습니다 그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업에 투신했으나 심한 재정난으로 죽으려고까지 결심을 했던 사람입니다 미시간주의 에럴 크릭이라고 하는 곳에 격리병원에 수용까지도 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낭망하고 좌절한 그는 찬송 소리 들리는 곳을 가보니까 특별실에서 기도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뒷자리에 앉아있는데 매우 친숙한 찬송인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 찬송은 그의 마음에 큰 확신을 갖다 줍니다 그는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돌봐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한 다음에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무한한 어둠 공간에서 찬란한 태양빛으로 옮겨가는 느꼈다고 했습니다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옮겨져서 그 방을 나올 때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마비된 심령으로 풀이 죽어서 들어갔었으나 해방되어 기쁜 마음으로 나왔다고 고백하면서 다시 사업을 시작합니다 6대 목표를 세워놨어요 제이씨 펜이가 첫째는 준비를 잘하자 둘째 근면하자 셋째 최선을 다하는 성실을 보여주자 넷째 종업원과의 고객들 간의 신용 지키자 다섯 번째 성령 안에서의 어려움에 극복을 하자 여섯 번째 황금류를 지키자 골든 루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6대 원칙을 기반으로 사업을 다시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성실한 삶을 살아 사업 왕국을 건설하였고 90세가 넘도록 왕성하게 사업을 했고 지금도 제이씨 펜이는 가보모는 장사를 잘합니다 그렇게 되면 출애극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주님께 모든 거 맡겨버리면 됩니다 겸손하게 싸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시는데 염려하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싸워주시고 이길 것이 뻔한데 왜 염려하는 것이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요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근심, 걱정 다 맺기라고 그랬죠 불란서의 생리학자며 외과 의사로 노벨상까지 탄 까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걱정, 근심을 정복하지 못하는 사업가는 빨리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기 때문에 빌리버스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관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시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미국의 교육과 카네기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죠 걱정, 근심처럼 여자의 얼굴을 속히 늙게 하고 빨리 상하게 하는 것은 없다 걱정은 얼굴의 표정을 둔하게 하고 찌그러진 얼굴을 만들며 머리를 희게 하며 피부병을 생기게 한다고 그랬어요 걱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것이라고 그랬죠 근심의 시작은 믿음의 종말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종말시키려면 늘 근심만 하고 사세요 걱정과 근심은 루마티스의 관절염 걸리는 동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코네일 메리클 칼레지의 러솔 시설 박사가 세계적인 관절염 권위자로 연구한 결과 네 가지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관절염 걸리는 네 가지 원인이 부부관계의 파탄 재정적 파멸과 거기서 오는 슬픔 고족과 걱정, 근심 네 번째로 오래된 원한이라고 그랬어요 걱정, 근심, 공포, 짜증, 분노 원한, 시기, 질투 우리에게 큰 해독이 되는 요소라고 그랬죠 이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제압하고 기뻐하며 만족하며 즐겁게 하루를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리하면 금년도 여러분들은 승리하실 거예요 두 번째로 금년에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근신하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취하지 말고 참되게, 냉정하게, 근엄하게 근신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대사나이까 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산다고 그랬어요 방정환 선생님, 소년 소설 잘 쓴 방정환 선생님이 하루는 도둑이 들어와서 돈 내라고 칼을 들이대니까 방정환 선생님 돈 390판이 있어서 그걸 줬대요 돈이 것밖에 없느냐, 그것밖에 없어 그거 가지고 가면서 강도가 나가더래 방정환 선생님, 여보시오 돈을 받아 가지고 가면 고맙다고 인사 나고 가야지 그냥 가면, 그냥 가는 법이 어디 있어 그래 강도가 돌아서서 그래 이 새끼야 고맙다 그래고 갔대 얼마 안 있다가 경찰관한테 그 도둑놈이 붙잡혀가지고 방정환 선생님에 와서 순경아저씨가 선생님 이놈이 돈 390판을 여기서 훔쳤대는데 다른 피해는 없으십니까? 방정환 선생님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이분은 우리 집 와서 돈을 강탈해 간 적이 없습니다 아까 오셨길래 제가 390판을 드리고 이분이 나가면서 고맙다고 그러고 나갔는데 그게 뭐가 강도입니까? 그 강도가 땅바닥에 팔떡 주저앉아서 방정환 선생님 다리를 붙들고 용서해달라고 울고 있더래 방정환 선생님이 순경단을 그냥 돌아가시라고 이 강도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전 죽을 때까지 방정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방정환 선생님 돌아갈 때까지 그분이 수정을 들어드렸대요 근신하지 말고 깨어서 잠자지 말고 있으면 금년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우리들은 신앙을 떠나 고난 깊은 잠에 들어 있지는 않나 전도한 지가 얼마나 됐나 죄인을 보고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젠가 새벽 기도한 지가 언젠가 연보한 지가 언젠가 성경 공부도 해도 잠들지 않았나 잠에 깨어야 주님의 큰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집사님들 잘 들어보세요 감리교 창설자가 존 웨슬리요 영국에서 감리교를 세운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루는 설교를 하다 말고 불이야 불! 하니까 잠자던 사람들이 깜짝 놀래 깨가지고 어디요 어디 불이 어디 났느냐고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은 지옥이요 지옥! 설교 도중에 낮잠 자는 사람들 가게 될 지옥에서 불이 났다고 하니까 잠자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래요 한 시간을 못 깨어있는 사람들이 어찌 천국에 갈 수 있겠나 웨슬리 선생이 한 얘기죠 시편 13편 3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에 잠을 깰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의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세 번째로 금년도 새해에는 믿음을 굳게 하며 마귀를 대적하면 승리한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니라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죠 대모대전서 1장 15절에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라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믿음이 어떤 축복을 갖다 주느냐 새 사람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하나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죠 믿음이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그랬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그랬어요 교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에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믿음이 있으면 영원한 영생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대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뜰의 풀기도 감당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5대 축복의 약속을 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금년 한 해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께서 5대 축복의 약속을 받으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이 장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큰 족속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그랬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느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두 번째로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한다고 그랬어요 크게 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 복의 근원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네 번째로 너를 보호한다고 했습니다 장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네 번째 축복입니다 다섯 번째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참 복덩어리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친구가 된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대부흥사 두아엘 에올 무리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밖에 없었어요 학교는 6개월밖에 안 댕겼어 아버지는 일찍 돌아갔어 직업전선에 가서 구둣방에 가서 점원 노릇을 하는데 엄마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는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전도를 받고 교회 나가서 믿음 생활을 하고 주일학교 가르치려고 목사님한테 얘기하니까 너 성경학교 안 나왔다고 시키지 않는 거라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나 그런 교회 안 나간다 그럴 거예요 그리고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무리는 열심히 주일학교 가서 배우고 자기가 동네 애들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죠 1년 지나니까 몇 명이 모였는지 알아요? 6천 명이 모였죠 하나님이 그걸 미국, 영국, 구라파 얼마나 많이 사용하셨는지 그 생전에 적어도 몇백만 명이 예수 믿었어요 그의 설교를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은 학력도 없었습니다 한 번은 신문 기자가 그 사람 설교를 취재를 했어요 영어 문법적으로 틀린 게 163가지라고 그러더래 문법적으로 설교하는데 틀린 게 우리 사람은 요새 나한테 영어 문법적으로 틀린 거 고치는데 세월 보내고 계시더라고 맨날 지적당해요 그런데 우리 목사는 설교 한편에 문법적으로 그렇게 많이 틀린 데가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 기자 들어 당신은 나보다 교육을 많이 받았고 똑똑하니까 왜 전도 안 하느냐고 한마디 하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돌아가더래요 문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설교의 믿음이 얼마나 들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금년 한 해 승리를 원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바다에서 표류하면서 24일을 4개의 오렌지와 한 마리의 갈매기와 두 마리의 물고기로 연명을 했다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6주간을 고립이 돼가지고 스노, 눈으로 아침과 점심과 저녁을 때우면서 연명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의 의학협회에 인간이 굶고 연명할 수 있는 능력은 신체적 조건과 체내에 합류되어 있는 지방질의 양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지방질 체내에 많이 보유한 사람이라도 9주 내지 10주를 넘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덤 저편에 있는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우리가 그리던 주님을 모시고 기쁘게 찬성을 부르며 살 겁니다 세상에서 헤어졌던 성도들을 만나게 되겠고 또 기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먹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이나 아픔을 모르고 영원히 살 천국이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해를 내 손에서 뺏어갈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우리는 금년 한 해 승리하면 내년도에 더 좋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